와 스네코 미친 스네코 병신겜 통조림 와 스네코 미쳤다 진짜 와 스네코 아 보스 버냐 회질로봇 아 메브리 스네코 진짜 말도 안 되네 도라이 게임 어떻게 삼삼삼 삼삼 어? 삼코가 어? 여섯개가 튀어나오려고 어? 그제 같은 게임 도라이크 게임 도라이크 게임 킬 각이었나 혹시? 흰포 플렉 리잉 제비 음..제비 전략과 돌진 돌진 너무 좋고 하아 킹박챗 똥공격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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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펫 Bo Ph aqu 삼독재? 독재독재독재 아니 표창이 닌두 표창 변전 흐릿탐 흐릿 튕겨내기 하나 넣을까? 흐릿탐 또 넣을까? 가방이 나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가? 와우 총의학 강폭 흐음 흐음 망달아 안 나오네? 표창이랑 하악 왜케 잘나오죠? 포션 먹으면은 보스는 쉽게 잡을 것 같고 유물해금이 다 안되서 유물해금이 다 안되서 아까 스네코한테 죽은거 너무 충격적이다 진짜 시체 폭발 시체 폭발 능지처창 또 스트롤라베 또 스트롤라베도 되게 많이 나오네 제비 두개나 제비 두개나 있으니까 수비도 좀 갈라 배신 다 꺽 유독 다 잘나네요 무력화 빨리 강화해줘야겠네 그 다음에 신경독이나 이런거 찾아보고 신경독 줘요 신경독 줘요 빠잉 곡물들 다 잘나오는 퀸전 퀸전 하나 있지 않나? 하나 있지? 정밀? 그런게 있었나요? 흠 잘 모르겠는데 하긴 신경독 지금 필요없구나 하긴 신경독 지금 필요없구나 프리즘 정밀 프리즘 정밀 튕겨내기 맹독 다리걸기 저거 학이라서 들고 가겠습니다 신경독 없니? 저기요? 신경독 없이 없으십니까? 벵다 놓고 아멘 어휴 혐식물 엘리트나 더 갈까? 스테로이드 어 킹짱독 엘리트 가자 킹짱독 시체복발까지 했고 포션발트도 좋고 야 잠깐만 이거 바로잡았네 데미지 얼마나 나오지? 26 15 포션 먹어야 되나? 포션 먹으면 확정인데 안 먹어도 되나? 6 15 30일 되네 총매를 쓰자구요? 강할 시간도 없는데 괜찮다있네 더러운 인공물들 응 인공물 천하의 게노삼은 이지했는데 이깟 야구 봤다가 튕겨내기 하나 씁시다 뿔카네 엘리트 가고 두 마리 더 갈까 이제 슬슬 체력 압박을 봤네 옆으로 가야겠다 괸전 강화구 어 펜초 음 펜바 에너지 폭발 놀림 뿔 역겨운 생명체 또 나왔다 와 아니 미친 상코스트 진짜 아니 이 게임이 왜이러오냐 스네코스 다 꺽 필요 없죠 아니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다 꺽 다 꺽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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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충분히 잡을 것 같긴 한데 괸전도 있고 아니 이걸 포션에 안 먹어? 하트 해우원님 반갑습니다 음 약화 계속 유지하면은 어 갓 이학 때문에 별로 안 아프죠 옆에 애들 잡으면은 표본 때문에 본체에 독이 들어가 이지 처분 능지 처분 능지 블릿 블릿 또 못 쓸 건 없겠다 괸전도 있고 아클보다 빨리 시작했습니다 제비도 있고 제비도 있고 음 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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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лекс 블 frågor 블 supporters 블如果你 블inkle 블 Vari consistently 블 nowhere 블랙 블랙 블랭 블랙 블랙 시체폭발 아 내 펜촉 걔도 어차피 깎깎이 인데 뭐 아 와 핸드 미쳤다 이게 핸드지 아 펜촉소순 아 아니 계산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 거무블 그럴 수도 있죠 오늘 표창이랑 종이야기랑 계속 나오네요 아 쟤 너무 싫다 아 5 나 1 2 3 1 1 2 3 5 나 진짜 이 게임 1400시간 했지만 저 패턴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기만하는 패턴인가? 정발까지 수정 없는 거 보면 그냥 의도된 거 같은데 왜 넣어놓은 거야 대체 저 패턴은 의도된 것입니다 스네코의 해골 쌍절곤 음 해골도 지금 유독 가스 독진 딜 많이 오르겠네 갱섬 나올까? 갱철의 승광 돈 쓸 데도 없는데 갱철의 승광 전등 따라라 꼬닌 박았습니다 아 넘어졌어 배로 막 다 드르륵 괸전이 안나오네 시계 맞았다 괸전이 너무 늦게 나왔어 이렇게 많이 맞을게 아니었는데 괸전이 너무 늦게 나왔어 칼제이 타면 자고 발돌림 저 털이 나왔네 칼제이 타면 깨어난 자였던 것 잠만요 하림 살려주셈 아아아아아아 살려줘 하야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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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지 말걸 작은 카카 작은 카카 먼저 잡을걸 으악 아아 요새 잊습니다 아아 아악 아 duck 엑 아악 아냐 아악 아 문제없죠 슉 슉 새로 해근돼 와 뭐다 놓은 해금 띠용 띠용